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1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32% 하락한 6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16일 대비 약 마이너스 6.6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5일 8만 3천 3백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14일 6만 1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13일 6,12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6월 3일 82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4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87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5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12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8일 가장 많은 165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10일 가장 많은 93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3.79%에서 약 50.2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6일 약 53.8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6월 13일 약 5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79조원이며 2016년 201조 대비 약 38.5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1조원으로 2016년 29조 대비 약 76.5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8.47%입니다. 순이익은 약 39조원으로 2016년 22조 대비 약 75.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4.27%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26배이며 지난 2016년 11.1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9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1배이며 지난 2016년 1.3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7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9.35% ROA는 13.09%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69조 5,2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79조 6,04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1조 6,33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9조 9,07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11회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2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만 2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9만 8천 2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0만 1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만 100원에서 6만 1천 9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69회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20 8 MILLION 11월 9일까지 전부 1 작업구 oct해 하나 8 10 11 12 12 12 13